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판결이 내리고 한 2, 3일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니까 방송을 준비하면 사람들을 많이 만날 기회는 없으니까 이 채태원 회장과 관련된 기사 하단에 있는 일반 대중들의 의견을 비교적 꼼꼼하게 읽거든요.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에 그것만 지금 믿을 수가 있지 여론조사인 걸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다 여러분들 뭡니까 사기를 많이 치니까 이 대중들의 분노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어느 선택 능력을 고려하면 하늘을 찌른다 이 수준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사람은 배움이 있든 배움이 별로 없든 간에 사람이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도덕감각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도덕감각 도덕심이란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소위 의과대학 정의문제에서 보이는 대중들의 분노 표출하고 달리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을 제가 생생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 sk그룹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홍보실도 있고 하니까 이 분위기를 역전시켜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지금 회장 때문에 sk그룹의 홍보 담당 여러분들 임직원들은 죽을 마실 겁니다. 그 분위기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기사 청탁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노력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이 대중들의 분노가 더 심한 겁니다. 심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sk경영진 발칵 법원 판단의 참담 맹해해보기 위해 결련이 대체한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사단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의견을 남겼는지 사람들이 불쾌해하는 것은 결련이 대체를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채택원 직원들의 편지 자부심에 상처 줘서 송구하다 당연히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들 이 소위 신문에 실린 이 두 개의 기사의 하단에 보통 시민들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가 진짜 상상 초월할 정도로 여러분들 사람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혀 이해가 없는 사람 이해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채택원 회장 이혼을 하든 노소영 관장 여러분들 뭐죠 위자료 얼마를 받든 전혀 본인하고 관계 없는 건데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감각 때문에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도저히 그걸 소개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이러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니까 채택원 직원들의 사각을 개인사를 걱정 끼쳐서 죄송합니다. 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기사가 쭉 실렸는데 어쨌든 이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여론이 우호적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건을 그래서 제가 한 번 살펴봤습니다. 채택원 회장이 감옥을 두 번 갔다 왔네요. 굉장히 참 고생을 했네요. 그런데 첫 번째는 7개월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보도를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횡령 혐의 때문에 3년 1개월 살았는데 여러분 상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년 1개월을 감옥에 있었던 게 얼마만큼 여러분들 큰 사건입니까? 개인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고생을 한 겁니다. 그 얘기 보시게 되면 2003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7개월은 SK그룹 분식회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비교적 짧았습니다. 보석이 금세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를 보면 2009년도에 별거가 시작이 됐고 2010년도에 혼혜자가 출생이 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부인이 추궁해도 외도 사실을 부인했고 2013년부터 2015년 8월 14일까지 3년 1개월이 여러분들 감옥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2013년 11월 달에 노관장에게 옥중 편지를 보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엊그제 여러분 한 번 보도를 드렸는데 이것도 여러분도 그냥 볼 수 없는 것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서 가운데 하나인 거죠. 3년 1, 2개월을 살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3년 1개월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직원들에게 이제 어떻든 사건이 터졌으니까 사내망을 통해 가지고 회장이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거죠. 그룹과 구성원의 맹예를 위해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상고심 대법원에서 반드시 국회된 진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고심에서 반드시 뒤집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쭉 이렇게 sk그룹의 그런 지분구조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제법 많은 부분을 대법원에 뒤집을 가능성이 높은가라는 부분들을 아주 냉정하게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대단히 이제 결연히 임지원에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상고심에 반드시 국회된 진실이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또 이제 직원들에게 보낸 그런 사내망을 통해서 이런 들 보낸 회장 메시지뿐만 아니고 sk경영진들이 스펙스 헤비에 ceo들의 그런 헤비에 대해서도 명예회복을 위해서 결연히 대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sk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 20명 그러니까 가장 그룹의 가장 톱톱들이 모인 긴급대책에 의해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지만 sk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k와 그 성은 모두의 맹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런 직원들에게 보낸 그런 회장의 편지 뿐만 아니고 또 sk주요 계열사 최고 경영자 회의에서 나온 것은 어떻든 간에 대부분에서 이 사건이 번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그런 의사를 명확하게 여러분들 필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러면 1심, 2심을 거친 그런 판결이 대법원에서 얼마만큼 뒤집어지는가 이런 의문은 누구든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대법원에서 하급심들이 내린 판결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가라는 부분들에 지적인 호기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심문을 찾아보니까 대법원에서 하급법원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들어 있네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기 사건 수는 줄었지만 사건의 생생한 사실을 관계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당사자들 법정 정언을 통해 진실에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하급법원의 사실 확정에 의한 판결이 그러니까 이제 증거물도 축적하고 그다음에 성명 요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처럼 28차례 이해당사자들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3만여 쪽에 해당하는 이런 증거물들 다 분석하고 당사자들의 이름들 의견을 청취하고 이런 것은 다 사실심리지 않습니까 사실심리는 1심하고 2심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다음 대법원은 기록에만 의존하는 대법원 대부분이 뭐죠 법리심리를 주로 해가지고 기록 사건 당사자를 부르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 대법원에 선고된 1만4천3백여 건의 사건 가운데 파기된 사건은 860건으로 파기율이 6%에 달하고 그러니까 6%는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기 가능성이 있는 거죠. 1998년에 파기율이 7.2%보다 줄었는데 그런데 그 파기 건 가운데 34% 정도나 38% 정도가 주로 사실에 대한 하급심에 부실한 그런 조사나 판결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워낙 여러분들 이 그런 배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대부분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재불회장이라고 여러분들 돈을 많이는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최태원 회장이 계속해서 주식회사 sk의 지분을 계속해서 매입한 겁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어떤 경우는 뭐 또 담보로 잡고 이런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이렇게 해서 이러면 계속 지분이 지분을 이렇게 축적해 가지고 17.73%까지 이런 확보를 한 거죠. 17.73% 했는데 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분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돈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이 지주회사 sk가 여러분들 다른 계열 회사를 다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니까 홀딩 컴퍼니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sk 지분을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사서 모은 겁니다. 그만큼 주식회사 sk 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재산을 이렇게 sk 지분을 확충 강화하는 데 쏟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러면 흔들리게 되면은 주식회사 sk가 이러면 흔들리게 되면 다른 지분 구조가 다 이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회사 sk 지분이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다른 주식은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돈 되는 게 없고 이 가운데서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것이 주식회사 sk 여러분들 지분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그다음 다른 것은 별로 재산이 없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실트론이라는 주식인데 이건 아마 최태원 회장이 지분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sk 실트론인데 실트론 회사가 sk 하이닉스의 결정적으로 중요한 회사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회사들은 가장 중요한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 내재화 본인들이 직접 계열사를 가지거나 산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sk 실트론은 수직 계열화 가운데서도 sk가 만드는 반도체의 가장 원재료에 해당하는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회사니까 여기 아마 이제 한 20몇 프로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되는데 비상장 주식인 sk 실트론 지분을 최태원 회장이 29.4%를 갖고 있고 나머지 회사들은 주로 주식회사 sk를 통해서 지배하기 때문에 얼마 한 100억 원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얼마 안 되죠. 여기 보시게 되면 sk 텔레콤 주식은 303주 sk 스퀘어 주식은 196조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sk 실트론 지분이 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게 되면 sk 실트론 것을 팔지 않겠느냐 주식회사 sk 지분은 지분 구조를 흔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이걸 파는 것도 이렇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재판부가 지분 가치를 7500원으로 본 sk 실트론 지분 매각이 여의치 않은데 우선 sk 실트론을 매각하려고 하면 빌린 돈을 갚고 다 이게 담보가 잡혀 있을 거라고요. 담보가 담보를 여러분들 주식을 담보로 했을 돈을 구워가지고 또 다른 지분을 사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집도 다 담보를 해가지고 뭘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들도 마찬가지죠. 현찰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sk 주식 4.33%에 걸린 질권 서정부터 풀어야 되고 매각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에 핵심은 먼 거 아니까 대부분에서 재판 분할 액수를 좀 조정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임직원들의 그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제 맹예를 회복하겠다. 대부분에서 이제 계속 이 실제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가는 이렇게 보니까 sk 주가는 이온 발표되고 나서 많이 뛰었네요. 18.96% 주식시장은 개인적인 그런 문제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제가 궁금해가지고 보통 시민들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대부분이 판결을 내릴 것 같냐. 최태훈 직원들의 사각을 진실을 바로잡겠다. sk 경영진 발칵 맹해 회복을 위해 결인이 대처하겠다. 대부분에서 이심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 파기한송이라고 합니다.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돌려주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다와 같이 부분 파기한송이 있고 전부 파기한송이 있는데 이 파기한송을 할 가능성이 높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보통 시민들이 법률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86%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는 게 11% 1,200명이 투표를 했을 때하고 2,100명이 투표했을 때 거의 오차범위로 80% 이상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에서 번복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